네 그래서 엔싸인 멤버들의 찐 매력을 소개하는 맴소 타임을 본격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한 분씩 내 옆에 앉은 멤버의 자랑과 개인기를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개받은 개인기는 꼭 그분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도형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감정을 듬뿍 담아서 노래 한 소절만 너 없인 듯 하루도 도저히 힘들 것 같아 머물러줘 내 곁에만 내가 언제든 만질 수 있게 키가 큰 만큼 목도 길어요 별명이 기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목을 자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목자랑 자 준비하세요 아 그렇게는 일본어로 잘해요 진짜 깜짝 놀라서 이번에 일본어로 섹시하게 해주는 개인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할아버지 목소리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희원입니다 저희 엔싸인이 이번에 아이돌 라디오에 처음 나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아 형과 다른 파워보컬이에요 저희 성윤이 형이 이번에 노래를 또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다그칠까 이 빗물도 내 눈물도 비에 젖어 주위에 떨고 싶진 않아요 정말 언젠가 너무 차디차던 빗물이 따뜻한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겠죠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기죠 우리 영희는 휘파람을 잘 본답니다 저희는 한준이가 제일 잘하는건데요 혓바닥 W에요 아 오오오오오오오